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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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헛 낳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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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너로 깨보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키를 뱉지 여기저 헛 낳으나 넌 너무 겟놀랐지 넌 너무 겟놀랐지 그래서 그를 두고 만날 수 있는 거야 형님 성 언젠가 가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었는데 너무 닦아 소지 좀 타고 다른 일을 가버리세요 두인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야 깜깜한 뒤로는 고아 해볼놀네 두인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거야 끈에 넘는 평일 상황이잖아 더욱 겟고 있는데 자 강아지 헉헉 슛 헉 헉 헉 슛 슛 슛 슛 다 나밖에 모르는 넌 너밖에 모르는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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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옥 바보야 이 비옥 바보야 부터 빼고 다가가가 찾을 것 못지마 이 비옥 바보야 이 비옥 바보야 전부 나에게 훅 가버렸네 이 비옥 바보야 부터 빼고 다가가 진짜 못 끌어버리면 어떡해 혼자 열렸네 혼자 열렸네 이렇게 신나는 노래 하면 좋은거야 신나는 노래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갑니다 나장가 가고 싶어? 써니님 괜찮아요? 나장 가고 싶어? 나장 가고 싶어? 나의 분위기 사우도 행복하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밤이면 고독속에 외로워 지적이게 perks 시장까지 보내줘서 나 어찌 하다 보니 언젠가 태어버렸어 나달라 가고 싶어 우리의 성격체자 하는 것뿐 그런데 사랑하는 할 일 없어 나달라 가고 싶어 고래의 시즌과 아가씨 오던 날 마음을 사랑해주는 아가씨 오던 날 영원히 영원히 아픈 상태로 위생! 나달라 가고 싶어 아가씨 아가씨 내게로 쉬지 주세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행복하게 우리 살아요 진짜 고찪은 자상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밤이면 고둥 속에 스크래치 처지던 사람 시집 못한 아가씨를 전 가족 보내줘서 너 어찌하다 보니 혼자가 배려버렸어 난 막하고 싶어 우리의 속도처럼 한 번 뵈고 가고 싶어 그런 내 사랑하는 허위인이라서 나다가 가고 싶어 전 가족들과 시집 못한 아가씨 오는 날 아마도 사랑하지 아가씨 오는 날 저는 더 가고 싶어 나잖나 가고 싶어 나 đang 까고 싶어 내가ielt 시집 못하며 행복하게 해드릴께요 행복하게 해드릴께요 잠시만 짧게 하고 내려가고 솔직히 지치기도 했어요 요즘에 도심국들하고 싸우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왔고 어쩌면 이번주까지 하고 끝난다고 하니까 이렇게 훈연할 수가 없어요 훈연하고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만들면 최신식으로 만들었을텐데 옛날에 만들어온 것도 구식으로 있어요 구식이라도 내가 보니까 구식이라도 괜찮아요 물도 잘나오고 우리 지금 우리 아버님께서 이거 4년전에 선물해주셨는데 빛도 못보고 창고에 내렸다가 저기 소풍같은 인생 하나만 주세요 소풍같은 인생 하나만 주세요 소풍같은 인생 사는거 별거 없어요 제가 또 보니까요 젊었을때는 좀 오줌도 있었고 아동바동성인데 지금 이제 50이 이렇게 살짝 넘어가니까요 나 왕편하면 최고더라고 나 왕편하면 돈이 없으면 또 불면 되죠 그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건강하고 왕편하고 그게 최고뿐이에요 돈 많고 스트레스 받으면 돈은 필요없고 돈이 나요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가 안 이뻐지지 풍도 잘 안나고 장도 잘하는지 살만 팍팍팍지 열받니까 먹기만 하고 그치요 이것도 안돼 네? 그것도 안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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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이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을 일으키는 스트레스 많습니다 이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뭐든지 솔직히 못해 만갖고 있는게 응 저기 같은 저기 소풍같은 인생 하나만 주고 요거 한번 해주세요 가자 여러분 소풍 받으세요 지금 이제 다 제 아이도리 시작해요 이상했으니 이제 밑에는 별로 없는거같아요 여러분 들어서 맞지마시고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도 아 아 아 아 아 으 누구나 한 번 없닷가니 바로 두 시간이냐 멈추지 않나 새해 하루하루 소주같이 비밀오리야 맘을 깨지마 그래도 맘을 깨지마 어차피 나 가도 없고 맞잡을 수 없나 소중하니 여행을 가리 웃으며 행복하게 삼았다 이렇게 사신거죠? 자 이렇게 사신거죠? 자 이렇게 사신거죠? 자 양도 들고 헉 헉 잡습니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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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을 수 없을까 속풍각이 속풍각이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나 비결이야 맘 좀 치면 후회도 만겠지만 어차피 한 번 더 갈래 붙잡으시는 날 속풍각이 속풍각이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나 갈대하고 남자는 말 없이 이어져 두 번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나 박수 잘 주신 분들은 건강한거 맞아 지금 박수 안주신 분들은 똥도 잘 안나고 잠도 잘 안오지? 여기서 박수 주신 분 신발이 변두주게 자 가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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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달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손톱 사망의 약한 도무신 사망의 몸 불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손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한다 맘없이 푸른 양아이는 두구를 어흥하려 바람에 흔들리는 발대의 시작 바람에 흔들리는 사랑의 마음 불기를 나로 부른 바람에 흔들리는 발대의 숫자 발대의 숫자 바람에 흔들리는 남자로 말합니다 나랑은 흥미도만 날아가는 바람은 흥미도같이 사랑은 바보가 이제다 난 사랑해 난 사랑해 난 고맙소여 간절히 널 이라 하나 혹시나 빨리 천천히 하나뿐인 나의 역사 아이 더욱 널 주네 수저히 수저히 나의 기계를 사랑해 혀 혀 나라 희해 나라 희해 사랑해 너의 나라 희해 나라 희해 나의 역사 나라 희해 나라 희해 부와뿐유 다름없어요 비고오지나 아무한 사람 아 나나 하나만 비꼬 짐 사랑하고 나보다 지적한 사랑하고 날 잘 바라며 부와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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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나만 아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죠 근데 허수아비 신청하시는거에요? 이제 일찍 흔들리는 사람 나오면서 허수아비가 잊혀져록 하나 그랬더니 역시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로지 오로지 나만 아는 사람은 우웨어 음악을 마음으로 한번 알려주시기 우웨어 슈아 참만이가 지금 이제 2년차 과정밖에 안되서 4년정도 돼야 음악에 딱 딱 묻혀야돼 키조제대로 막 납작기 넘어주고 내가 어떻게 모르게 그럼 어디 소리가 더 듣고와 허수아비요 영지 모어 허수아비 한 곡 더하고 요거를 인사드림데 요거 나 혼자찍이 그러니까 우리 태다자님이랑 같이 줘볼까? 오케이? 옷 다 줘도 괜찮아요? 오케이? 준비하세요 아니 한 번 더 허수아비 0시마 1집입니다 갑니다 자전 인사 호! 호! 조인! 호! 생! 울도구만을 좀 줄이고 말곤 마치 이 불타는 망양한 저거 들려게 헛소리 기다리나 거울비를 얹자가 오는데 놀러서 할 수 없니 떨어진 나조처럼 방향 따라가고 바보야 저절로 희전할 사운로 한 번 더 고배렴 동남이 아플린 암탈 널 닿은 모습만으로 희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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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전한 희고치 희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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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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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름 풍풍한 소름 흘려 달려 푹 그려도 아 소름이 가슴속에 서로만 쌓여가는 외로움 없을 맘 오늘도 기다리는 기대물 없습니다 저 자로운 빌려도 서로 한가루가 푸밀렴가 존나니 없긴 한다 넓던 모습은 눈물고 허기처럼 기다리는 허수아비 기다리는 허수아비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주고 나뭇만 갖고 들어가던데 오라버님 다 주신 거 맛이네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이거 너무 무리하신 말이 괜찮을까요? 돼지 껍데기 주세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물복으로 인사드리는데 제가 이거 한 곡 하고 저기 하나는 우리 짱순이님 하나는 대사자님 나와서 셋이 한번 쳐보자 아니 지금 말고 지금 말고 두 곡책 한번 해드려 볼게요 대신 옷 다 젖을 각오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옷 다 젖을 각오하고 물이 물이 자 안 나와요 어 저기 어 어 정령 주세요 그런 거 여기 저기 감독님들이 걸린다고 그러잖아 정령 자 가운데로 주세요 이거 이거 정기 어떻게 비닐을 지워둔가 해야지 비닐을 괜찮아요? 이거 물 닫을게 자 가자 쥐 쥐 헛 쥐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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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종료 무엇인가요 태극화가 태극력 하나인가요 이별은 종료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에 시작인가요 여동우가 선은 그게 마지막으로 눈에 나는 할 일 없니란 당신의 기쁨 신가요 아주 좋은 마음 불안한 사랑의 기쁨 당신의 기쁨 사랑은 종료 무엇인가요 가슴와는 조금 그만인가요 지금 종료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에 축하해요 사랑은 그대 마지막 노래 나는 나를 우리의 가슴 사랑은 그대 나의 기쁨 나는 그대 hop blew 가 Detroit 나의 백정 나의 백정 자 대사장님하고 선지님 올라오세요 아이씨 눈썹 떨어지면 안되는데 누구신 분인데 자 요 하나 국제 잡으세요 드렁 쳐보셨잖아 드렁 쳐보셨잖아 대신 옷을 제일 많이 젖고 얼굴까지 흠뻑 젖은 사람한테는 제가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씩 5만원씩 진짜 드릴께요 안맞아요 안맞아요 5만원 절대 만관냐 아니 보너스도 있을수도 있어요 잘하면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이 했다고 여러분 자 한번 갑시다 자 한번 쳐봐요 쳐봐요 그렇게 살살 치면 안돼요 물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제일 흠뻑 젖어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가자 자 한번 가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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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한 번 더! 앵콜! 앵콜이에요? 앵콜! 앵콜! 앵콜으로 박수 한번 주세요 앵콜 주시면 손 들어보세요 뒤부터 2만원씩 걷겠습니다 앵콜 주시면 2만원씩 내세요 거의 꼼짝 말고 계세요 왜냐면 저분들 5만원씩 드려야 되거든 앵콜! 앵콜! 뭐니 하나 넣어줘봐 앵콜 하신 분 또 없어요? 앵콜 하신 분 없어요? 주시고 뭐니 한 번 더 주시고 가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저희한테 묘미가 있는거에요 시원크게 이건 누구나 칠 수 있어? 자! 한 번 더 갑니다 가자! 대신 서딩은 2개 치고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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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셋